베일에 쌓인 그녀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. 수빈 씨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았는데요. 그런데 문 앞에 수빈 씨 앞으로 온 대부업체의 우편물이 붙어있었습니다. 집 안에서는 기척조차 없는 상황. 이게 작년 10월달 그 전에 피웠던 것 같은데. 10월 전에요? 재벌과 행세를 했던 시기에 임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. 아 이거 뭐야. 과거 수빈 씨 아버지가 운영했다는 횟집을 찾아가 봤지만 횟집은 이미 사라지고 건어물 가게가 들어서 있었는데요. 여기가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원래 횟집 잘했는데 한 2년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2년씩 청약재예요. 홍어랑 이렇게 게스트 했는데 떨고 하다가 안 해버리고 상사가 쓰러져버리고 그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. 여기 하시다가 그 쓰러진 지가 진짜 큰일 났어요. 아 솔직히 돈 많이 먹어요. 황호장 먹어서 한 분 줄 알아. 사장님 혹시 외제차예요? 차는? 뭐 외제차요. 똥차대. 저는 황당해하는데요. 홍어장에서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말이 안 나는데. 이 초납되면 그래도 그 정도 재산은 거의 다 알죠. 아니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서는 몇천억대 자산가량은 모를 수가 없죠. 다 알죠. 그녀는 왜 이런 거짓을 만들었던 걸까요? 이게 저는 다 아버지, 어머니, 친오빠, 작은오빠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.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일하다가 이제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. 지 누워있는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해갖고 아버지 명예로 대출을 삼천을 땡긴다고 저한테 전화를 대신 받으라 그랬다니까요. 지 아빠인 척하고 전세아빠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 계약금도 없어갖고 이제 그 대출을 해갖고 막 중래 산에 돈 그만 써라 하면서 제발 막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막 전화 몇 번 오고 그랬어요. 아이고 참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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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